네, 글로벌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아이들이 치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19의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지역과 대학이 협력을 시작한 사례도 오늘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최희연 기자와 살펴보죠. 최희연 기자, 팬데믹 기간 동안 아이들 치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도 간식 먹는 일이 잦아졌죠. CNN에 따르면 한 미국의 아동병원에서 어린이 건강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응한 부모 가운데 3분의 1이 코로나19 때문에 치과 치료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구가 입안에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꺼려진다 이렇게 대답한 부모들도 있었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병원이 문을 닫아서 못 갔다 이렇게 대답한 부모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팬데믹으로 인해서 치과들이 전국적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4월 말쯤에 치과가 문을 다시 열게 된 이후에는 치통을 견디지 못한 환자들의 예약이 급증해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 된 겁니다. 충치 치료 정도만 했으면 됐을 아이들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아가 완전히 썩어버려 뽑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네, 가정 내에서 좀 지킬 수 있는 예방수칙을 통해서 아이들 관리 부모님들이 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의 대학과 이야기 한번 살펴볼게요. 대학생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지역사회에 퍼뜨렸던 집단 감염의 상황도 있었는데 이번엔 지역과 대학이 힘을 합쳐서 지역사회 코로나19를 좀 퇴치하기 위한 합동 작전을 펼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학생들이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학과 지역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고요. 고령층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치명률이 높다 보니까 말 그대로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대학들이 고민의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이 어떻게 인근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을까로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교육 전문지 더 크로니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UC 데이비스 대학은 대학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대학이 나서서 공짜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대학 입장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인데요. 하지만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도시 공무원들과 대학 지도자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만은 아니고요. 미국 지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률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설례가 미국 각 지역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